백다방 신상 삼나봉 3종 먹어봤어 제일 먼저 삼나봉 요거트 스무디 안에 귤 말린 게 있어 그런데 이거 먹는 게 아니야 장식용이야 얼음을 잔뜩 갈아 쉐이크 제형이야 요거트랑 귤이랑 갈아서 시원하고 맛있어 보여 한번 마셔보자 와 이거 진짜 존맛탱이야 두 번째는 삼나봉 에이드 넘쳐서 우선 한 입 향! 여기도 있어 이건 에이드라서 탄산음료 베이스야 잘 저어서 한번 먹어보자 귤청 같은 게 생각보다 리얼한 맛이야 마지막은 삼나봉 티 생긴 건 에이드랑 완전 비슷하네 안에 한라봉청은 에이드랑 똑같은데 티가 더 넉넉하게 들어갔어 안에 귤청이 씹혀서 리얼한 과일 맛이야 역시 내 입맛엔 요거트가 최고야 맛있다 좋아 찾아뵙는데 새벽 새벽